저기. 어머나. 뭘 저렇게 놀래. 야, 정환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어디로 가? 여보. 너 어디로 가? 여보. 잠깐만, 나 진짜. 내가 몰랐어. 형님. 선생님 뭔지 몰랐어요. 몰랐지. 그러면 진짜. 나도. 누가 해주는 것 좀 먹자. 우리 클라스는 저희 요리를 못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침 점심도 굶고 왔어. 근데 선생님 없으면 이거 약간 요리 같아.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와. 세상에, 어떡하냐. 부대만 듣고. 불이, 불이. 뭐 하는데 이렇게 불이 세? 여기 밤도 준비하고. 아직 간이 안 됐는데. 아, 요리가 그냥 찐밤 해주는 거야? 밤 삶은 걸로? 아니, 아니, 아니. 하는 중이에요, 아직. 물만 끓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빨리. 배고파.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얘는 전 붙여서 어디 놀 거야. 그 다 노릇도 준비하고. 여기, 여기. 바구니 없어. 기름 끼는 좀. 아이고, 그냥 이런 거 보면 잔소리가 나와. 선생님, 텐트에서 좀 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야 뭐 먹을 수 있나? 저기 음식 준비하는 동안. 잠깐 가서 어디 식사 좀 하고 오시죠, 저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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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 가, 가, 가. 아이고, 속 터져. 빨리 해, 내 내려놓을 거야. 한 시간 더. 이따. 아우, 큰일 났네. 아, 나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빨리 해! 네, 네, 네. 자, 들었지? 오늘 인서트 없어. 야, 인서트 필요하면 저기 뭐 고프로 하나 여기 달아줘. 어떻게 돼? 몇 시까지라고 그랬지? 3시 반? 3시 반. 3시 반이야? 됐어, 일단. 탕수 튀고, 스테이크 굽고. 스테이크 위에 밥 이렇게. 바로 내가 위에 삭 뿌리면 될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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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구워. 아, 구워. 형, 이거 볶는 거리네, 지금. 지금 있지? 구워. 잠깐, 얘 여기. 아, 뿌리 안 되겠구나. 이쁘게 구워야 돼. 와, 긴장돼. 고기는 평상시에 굽는 건데 긴장돼, 지금. 어, 굽다 긴장돼, 이게. 형, 그럼, 그럼. 저희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형, 이거 돌리면 되죠, 택윤이 형. 어? 반대쪽으로. 아, 저, 저, 저. 아, 저, 저. 아, 저, 저. 아, 저, 저. 아, 저, 저. 오른쪽으로. 이게 다, 다 돌린 거예요? 꺼진 거야, 꺼진 거야. 터져 있는데?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좀 걸리더라고요. 아. 이야. 끝난다. 이야, 아이고. 무섭다. 왜 이렇게 다 선생님을 뵙고하자마자 멘탈이 나가네? 이야, 오늘 진짜 선생님 오실 줄 상상도 못했는데. 어? 어?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맞지, 맞지. 야, 형아 요리 잘한다. 이야, 이제 이게 되네. 야, 우리, 우리 집 장난 아니네. 아, 이제. 아, 마늘을. 마늘이랑 생강을 해야 되는데 생강이 없지. 생강 왜 없어, 생강 가져왔잖아. 생강은 가져왔는데 저기 그냥 넣어버렸어요, 또. 여기야? 네. 지금이라도 빼면 안 되지, 너무 물을 가져가서. 지금 뺄까 봐. 생강 갈아야 돼, 또. 생강 맛이 다 빠졌을까? 야, 이미 다 애가 물렀었는데 뭘 갈아? 너 생강을 너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어? 진짜 속상하다. 고기를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겁난다, 고기. 바람이 너무 불어서 파슬리를 하는데 다 날아가. 막아줄까, 형이? 예. 어느 쪽에서 물어? 자, 막아줄게. 와, 맛있겠다. 됐네. 시간이 없어. 10시 20분까지. 간장을 조금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간장이 이게 들어가는 게 많냐? 윌두루라고 그랬다. 어? 어? 야, 야. 이거 밤 너무 딱딱해지는데? 어, 이거 안 돼. 야, 그거 그냥 버리고 네 거 빨리 만들어, 빨리.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아니, 이거 뭐가? 야, 저거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밤이 굳었다고? 아니, 완전 딱딱해. 이거 뭐야? 태현이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야, 빼서 먹어봐. 엄청 적을 것 같은데? 어떠냐? 꺼, 꺼, 꺼. 그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깜짝이야. 됐어? 그만할까? 예, 그만해, 그만.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다시. 아, 깜짝이야. 아, 그. 아, 물은 안 넣어야겠다. 그래, 이거, 이거에 물을 넣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 왜 타지? 타지? 아, 간장을 넣어서 이런가? 뭘 씻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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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띴 Kelly